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싸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호호호 일만 친구야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스탬프 투어 두 번째 코스인 송도급 세말거리입니다 스탬프를 꼭 쥐고 오세요 송도 스탬프 투어 세 번째 코스 워터폴리입니다 올라가시면 여의만 바닷가에 탁10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탬프 꼭 쥐고 오세요 바보리입니다 그 University Mamre 스탬프 투어 이동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 그래서 이제 한번은 한 카페에 스탬프 투어 다섯번째 코스 포항암 체험관입니다. 둘러보시고 우리 해군의 용감한 활약성도 확인하시고 스탬프 꼭 찍으세요. 본인은 포항암을 관리하고 있는 이 상표라고 합니다. 대군 예배원사로서 퇴적을 한 후에 포항암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암은 1982년도 부산에 있는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공사입니다. 지금은 한진국업이죠. 거기서 220억의 세금을 해가지고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항암은 PCC라는 정탐을 만들어내서 두번째 그러니까 두번째 일번화입니다. 7,561번화는 싱폴로 만들어납니다. 자 이보순 가족과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 여섯번째 코스입니다. 저희 여인상 축제의 상징이 되는 여인상이 있는 곳입니다. 스탬프 꼭 찍어서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요? 여기 있거든요. 여신상 보시고 여신상 보시고 사랑도 많이 많이 안 드세요. 많이 많이 참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프리마켓이 있는 송도솔숲입니다. 여기에서 프리마켓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를 경유해서 공연장, 제2공연장, 물빛 누리공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프리마켓 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프리마켓 A팀이 열리는 보통 프리마켓이 위주로 설치될 곳인데요. 참가하셔서 많은 다양한 묶음주를 구매하시고 즐거운 회사무십시오. 여기가 제1회 평화의 축제가 열리는 청소년, 어르신 트로트 카우저가 열립니다. 어르신은 12시부터 2시방 청소년은 4시부터 6시방까지 트로트 가요대회가 열리고요. 내가 트로트에 사실 있다. 꼭 한번 불러보고 싶다 하신 분 꼭 신청서 누르시고 이 대회에 와서 멋진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여기서 휴식도 차고 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광시민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설치될 그늘을 시원한 데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